네 안녕하세요 희성수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할건데요 언박싱이란게 원래 박스를 뜯고 하는거잖아요 근데 이미 박스를 뜯어버려서 리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박싱 시작합니다 네 제가 칼오플에서 열심히 달리는 라이더거든요 근데 저번에 오뚜기와 칼오플이 이제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콜라보 아이템을 샀는데 그 라면을 샀는데 엄마가 그거를 리뷰해서 좋다고 오뚜기 게시판에 올려줬대요 그래서 그게 당첨이 되서 지금 여러가지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보조배터리입니다 이쪽에 네 있고요 이렇게 진 땡면 카앗땡라이더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보조배터리는 10,000mAh 인데요 원래 일반 보조배터리가 5,000mAh 라고 해서 이게 그 두배인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거죠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입장하세요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파는 마스킹테이프인데요 이거는 일반 마스킹테이프가 아니라 콜라보가 그려져있는 이 마스킹테이프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걸로 제 핸드폰을 꾸며보겠습니다 그럼 세번째 나와주세요 네! 이것은 타워 수건입니다 아주 큰데요 수건이 짠 짠 짠 네! 그 다음은 이제 백! 가방입니다 되게 투명가방이죠 이게 어디 여행갈때 사용하면 좋을거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마스킹 테이프로 제 핸드폰을 꾸며보겠습니다 네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꾸미긴 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뗄 것 같지만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의미 없는 선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카러플 선물도 받은 기념으로 카러플 한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성수의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하이 주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